나 되게 잘 씻어 형! 내가 이미지가 데뷔 초반에 맨날 졸려가지고 안 씻고 스케줄 나가서 잘 씻어! 내가 제일 빨리 일어나! 맨날 형 깨웠잖아 내가!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퀴즈의 방찬! 한이입니다! 안녕! 우와! 제 친구다! 한참 몇 곡 돼? 150 곡 이상 되는 거지? 형은 150 곡 이상 되지 않아요? 나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네 아 그래? 작년인가 봤을 때 형이 150 곡 이상인 140몇 곡인, 160몇 곡이었어 그때 좋다! 또 한 명이 생겼구나 사실 아이돌 동생 중에 내 가장 부자 동생이 있었거든 아 우리 있잖아 우리 정한이랑 너랑 같이 친하지? 난 부자 동생이라 그래 밥 얻어먹을 수 있는 동생들 이제 여기도 이제 사줄 돈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많이 물어서 같이 만들어서 합쳐서 합쳐서? 뭐 드실래? 뭐 먹고 싶어? 뭐 먹고 싶어? 수고 먹고 싶어? 네 대단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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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래서 선글라스고 한 거야 이거 난데? 스테이 저거는 뭐야? 이거 부딪친 건데 침대 바로 옆에 테이블이 있는데 약간 가만히 못있나 봐 자일 때 그래서 움직였다가 팍 이렇게 우리 팬들이 우리 스키즈 멤버들은 정글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올려주신 건데 그게 아니라 멤버들이 다 치고 여드름 난 겁니다 많이 나오긴 해 잘 안 물리긴 해 잘 안 물려? 잘 안 물려? 나는 진짜 잘 물려 그러면 잘 물리는 멤버들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잘 안 씻는 것과 씻는 것의 차이야? 나 씻어 나 씻어 나 되게 잘 씻어 형 내가 이미지가 데뷔 초반에 맨날 졸려서 안 씻고 스케줄 나가지고 잘 씻어 내가 제일 빨리 일어나 맨날 형 깨웠잖아 내가 요즘 다른 애보다 피로를 쉽게 느꼈었나 봐 하얗 체질이었어 되게 그래서 출발 한 10분 전까지 안 일어나다가 겨우 일어나서 이만 닦고 세수만 하고 나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게 이제 라이브 방송 때 퍼졌다가 이제 안 씻는 이미지가 된 거 어느 순간부터 그 이후로 누구보다 잘 씻거든 잘 씻긴 해 맞아 나 되게 잘 씻어 내가 제일 청결해 내가 제일 되게 깨끗해 진짜 잘 씻어 깨끗해 깜빡해 있었어 자 고맙다 컷 소스